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까 무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통독과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슬기로운 통독 생활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 진행하게 될 성경통독 프로그램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성경통독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통독이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유익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접하는 통로는 설교나 성경공부, 소그름모임,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들의 특징은 성경 전체를 다루기보다 주로 성경의 일부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는 것이기 때문에 숲을 보게 만드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나 세미나나 성경공부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내용들을 정보들을 전달을 받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성경통독은 말 그대로 본문 그 자체를 우리가 처음 듣기까지 쭉 읽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생세하게 느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통독이 주는 유익은 편식 없이 골고루 성경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설교자가 본문을 정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거나 성경공부를 할 때도 강의자가 성경의 특정 본문을 택해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성경 본문이 있는가 하면 평생 동안 한 번 더 듣지 못하는 그런 성경 본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은 66권인데 죽을 때까지 한 번 더 읽어보지 못하는 본문이 성경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통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까지 쭉 다 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편식해와서 영적인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골고루 섭취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 자 그런데 성경통독을 우리 실제 현재 삶에서 마스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성경 본문 자체가 쉬운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좀 어렵죠 고문서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국기 이런 책들은 이야기 책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읽히는데 레위기서에 들어가면 율법, 성막, 간원실, 권실, 배실, 자색, 홍색실 이 실 꼬다가 점점 이야기가 꼬여가지고 그만두게 되잖아 그리고 쭉 읽어가다 보면 내가 뭘 읽는지 진짜 읽기 위해서 읽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재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끈기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끝까지 읽어가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삶이 되게 바쁘죠 그래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를 들여서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면서 개인적인 일들을 하면서 이 성경통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는 건 상당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참 해내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로 이 유튜브 바이브스쿨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7월 6일부터 시작해서 월화 그렇게 진행됩니다 총 두 달 정도 진행되는데 한 16회 정도 진행되겠죠 1시간 정도씩 해서 16번 정도면 쭉 다 읽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통독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을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를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고 단락대로 소제목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저자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환기시켜 드리면서 쭉 읽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통독을 진행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통독해 가면 이해의 끈을 놓치지 않고 따라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혼자 스스로 성경통독을 하기보다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하면 아무래도 강제성도 부여되고 의지도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통독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 성경 모임이나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선교나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가 참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집중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성경통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두 달이면 신약을 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가 독려하기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성경을 여행하다 저희 유튜브 하이브스쿨 주력 컨텐츠죠 성경을 여행하다 그리고 9월에 성경이 보인다 출간이 곧 되는데 두 권 중에 여러분들이 한 권을 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에게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식은 이 영상 아래에 구글 시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트를 따라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참여, 참가 신청을 해 주시고요 저녁 8시 50분이 되면 실시간 방송이 준비가 됩니다 이제 9시부터 시작되는데 시작 후 10분 시작 후 10분 전까지 출석 체크를 해 주시면 매일 그 출석 데이터를 보관해 뒀다가 100% 참여해서 끝까지 함께 성경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8월, 2달, 뜨거운 여름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휴가 가지도 못하는데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아주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필aval 13시, activ소, 뵙거운, 깍이 구매 unten